히닉스 평창에 왔는데요 저희가 히닉스는 제주도 섭지코지와 강원도 평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군데를 다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고 사실 저희 강아지들이랑 왔어요 여기는 팩동반이 돼요 그래서 팩객쉬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체크인하러 들어갈게요 웨이팅이 좀 길면 문자 알림 받기도 있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체크인하려고 하는데요 고객님께 제가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 모바일 문자에 보내드렸으니까 네, 유아를 하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문진 들어가서 사전에 이렇게 작성을 미리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물 좀 드릴게요 저희는 더미니티랑 애교 장난감 챙겨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행이 오면 저희 이제 부재시설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고요 이곳은 휘닉스 호텔 스위트룸입니다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보이고 거실을 따라 입구 쪽에는 바가 있습니다 바에는 다양한 크기의 잔들과 전기 포트 그리고 아이스 버킷이 준비되어 있고 그 밑에는 미니바와 커피를 내려먹을 수 있는 커피 머신도 있습니다 여기는 슬로프 뷰예요 보이시죠? 지금 가을인데 벌써 앞에 보시면 인공눈 흐리고 있고 지금은 이제 시즌이 끝났는데 이 앞에 꼬불꼬불 있는 게 루지예요 그래서 이 루지랜드도 지금 앞에서 원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침실로 들어서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베이 윈도우와 침대 그리고 큰 욕실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곳 욕조에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뷰가 특히 겨울에 눈이 쌓이면 정말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은 휘니스 호텔 스위트 키즈룸입니다 다른 스위트룸과 구조는 같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설과 디자인으로 조금 더 꾸며진 곳인데요 거실에는 키즈용 2층 침대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 그리고 안전을 위한 매트가 깔려있고 밖을 보면서 잘 수 있도록 창가에 침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디언 텐트와 어린이용 책상 그리고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은 휘닉스 호텔 온돌방인 코리안룸인데요 이름처럼 한국적인 인테리어 요소가 녹아있는 한식 익실입니다 한쪽 벽면에는 좌식 소파와 감성적인 TV 그리고 무엇보다 뜨끈뜨끈한 온돌방이라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침실 바깥에는 화장실과 욕주 그리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어메니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5. 오수한간입니다 20 feed 금전 21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과거에 이용해본 온도는 개인적으로 김치 맛집입니다. 한식이 맛있어요. 내기도 되게 좋아하겠다. 주먹밥부터 이쪽에 쫙 한식. 제주도에 보다 한식이 좀 더 많은 것 같죠. 아침에도 명란 아닙니까. 이렇게 염분. 진짜 아침엔 사골 우거집국. 아침엔 사골 우거집국을 먹어야죠. 저 당장 아침엔 사골 우거집국을 먹어야죠. 아 진짜. 어 그럴싸한데. 아 이번에 얼음 완벽했어. 같이 청소를 하나 봅니다. 역시 커피는 스템 커피. 가족머니로 전 연령대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청소년 할아버지까지 많이 모시고 오시니까 그렇죠. 한식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겨울에 보시면은 이 슬로프에 이제 눈이 이렇게 쫙 설원이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눈이 쫙 내려 있고 하면 결국 눈이 내리고 이러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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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